집순이 일 예정이에요. 혼자서 보낼 예정입니다. 저희 집 앞에 완전 맛집이 하나 있거든요. 거기가 맨날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못 갔었는데 오늘 친구 점수 친구와 가보기로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예요? 크림 아메리카노. 크레이지 시트랑 툭 로컷 점심. 오케이. 와 대박. 맛있어. 맛있어. 더 맛있어. 이렇게 맛있어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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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괜찮지?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또 앉아. 앉는 거 보고 가기. 어, 그렇게 앉는다고? 안ита. 너무 너무. 난 좀 긍색이 너무 좋은 줄 알았어. 그럼 갈게요. 안녕! 안녕!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! 지금 주연이에게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주고 저쪽으로 갑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한시인데 아직 밥을 못 먹어서 라면을 끓여 먹을까? 따른 한 주말! 사이도 사람을 끓여 먹을까? 이런 저거 디톡스야? 어? 뭐야? 깜짝이야 입고 있던 다이오틱 아! 헬메쳤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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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샵 보는 줄 알았네 아니 이 바지가 원래 다리 길어보이는 거 아니야? 거짓말할 때 눈 동그랗게 등장했어 저희 뭐 보러 왔죠? 피카츄 피카츄 누가 보자 했죠? 김종민 대체 피카츄가 얼마나 재밌길래? 가쁜 피카츄 저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 되게 끌려 나왔어요 이번엔 이걸 안 보면 앞으로 영화를 못 본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아쉬운가 봐 안녕 안녕 저는 영화를 보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1시에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유튜브 확인해보니까 구독자 수가 319명이 됐더라구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점점점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도 계속 생각 중이고 계속 연구 중이니 1년만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고 보완할 점이 있다 싶으면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 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글 다 읽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보완할게요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